이종석 북방부 장관은 이날 노적봉암도 방문해 노적봉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종석 북방부 장관은 국제관함식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로 전개한 노적봉암도 방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함장에게 부대 현황을 보고받고 노적봉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있는 부대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노적봉암은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함정 공개 행사를 열며 한국 함정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체험 활동 운영으로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노적봉암은 2017년에 진수된 4,900톤급 차기 상륙함으로 기존 고준봉암 대비 기동속력과 탑재능력, 장거리 수송지원 능력이 향상됐으며 전투체계와 지휘체계 등 함정 전체의 96%를 국산화해 제작했습니다. 노란다